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삶의 변함 끝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. 게임에 참가를 원하지 않는 분은 지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입니다. 그 옛날에 어릴 때 하는 거 말이에요? 이 사람을 그렇게 죽여 놓고 여섯 개의 게임을 모두 위기 문들께란 너에게 상금이 지급됩니다. 눈 바짝 보고 계세요. 제일 센 줄에 붙어 크게 살 길이. 애들 게임 규칙 단순해. 내가 무조건 이기게 해줄 테니까. 무슨 수로? 무슨 수를 써줘도.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. 우리끼리 이렇게 죽이면 안 되는 거잖아. 개인을 거부하는 참가자는 달라고 처리되라. 내 생각은 사장님이 지배해. 우리끼리 이렇게 죽여 ax이. 사랑하는 곳이. 난 이 때 때 또 시험이 없었거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